밍밍하고 비릿한 물 마시기 힘드시죠? 물 대신 마실 수 없는 차와 마시기 좋은 차 알고 계신가요? 먼저 물 대신 마시면 안 좋은 차 첫 번째 녹차 항산화 효과로 유명한 녹차는 카페인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위통 두통을 유발하고 인효작용으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옥수수 수염차 붓기를 빼주는 효능으로 유명하지만 과다 섭취 시 저칼륨증을 유발시켜 비정상적 심장박동과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명자차 결명자차는 눈 건강에 좋지만 성질이 차서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대신 마시기 좋은 차는 첫 번째 보리차 현미차 곡류차는 부작용 없이 물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주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곡류차에는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몸속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모마일차 탄닌 성분이 없는 허브차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 중 하나인데요 특히 카모마일차는 은은한 향과 함께 심신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히비스커스차 붉은색이 특징인 히비스커스차는 카페인이 없는 차인데요 때문에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고 갈산 카테킨 성분이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